미스터 토마토 미스터 토마토 자 오늘 해볼게요는 미스터 토마토스 한번 해보자고 자 가자 알아서 시작 나는 토마토를 지금 원한다 얘가 지금 토마토를 달라고 한게 아니라 감자를 달라고 토테이토 토테이토랑 토마토를 너 진짜 영어 내가 들은거는 아니 얼굴봐 토마토밖에 안보여지 공부야 자 그럼 포테이토 이게 누가봐도 감자지 홍시 얼굴 넣어버려 그냥 넣어버려 간다 근데 가는거 맞아? 응 토마토가 아까 뭐라 그랬어? 배고프다 그랬지 그래서 포테이토 달라고 그랬지 감자 달라고 했지 감자 갈아달라고 했어 아니 갈아서 양양양 씹어서 줘도 되지 않아? 그건 너의 상상이고 게임은 게임대로 극칫대로 가야되지 않겠으니까 알았어 가자 빨리 줘 근데 이미 줘버렸는데 야 아무거나 줘 넣어버리죠? 다 섞어버리네 야 섞어버려 초콜릿은 안들어봐 야 넣어버려 그건 아닌거 오 오 오 어 키드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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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드컴버이 뭐야? 아까 전에 콤보가 섞어서 갈아서 주라는거 같거든? 어 키드컴버 어린 콤보? 키드컴버 야 몰라 아 그냥 막 집어넣어 야 막 줘 그냥 야 체리 좀 체리 아 베트럴 도수로 하는데? 아 캐롯숲 그럼 이거이네 이거 뭐지? 당근수프 달래 캐롯숲 오케이 뭐 뭐달라고? 아 키즈콤보 키즈콤보? 키즈콤보 아 키즈콤보는 아까 아니야 몰라 야 계란먹어 몰라 그냥 계란먹어 계란 오! 맞췄어 하 I want 숲 스피니까 약간 뭐나봐도 토마토스 토마토스 야 토마토가 토마토를 먹어? 야 잔인하잖아 어떻게 봉줌을 먹어! 자 먹어 I want the glass of milk I want the glass of milk 일단 밀크라는 단어를 들었어 그럼 밀크 밀크면 이거 아니지 이 하얀색은 뭔데? 아 아니야 아니 이 하얀색 그릇에 담긴 반죽이 반죽? 반죽 아니야 홍보 니 침이야 내 침이라고? I want salami I want salami 살라미 살라미가 뭐야? 아 진짜 살라미도 몰라 어떡해 진짜 살라미가 소식이야? I want some ice 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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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I want an apple I want an apple 아 완전 쉽네 어우 엄청 쉽네 I want some tomato soup I want tomato soup 오 예스 어 뭐야? I want lemon 오 5점이나 올랐어 잘못잖아 I want lemon 근데 생각보다 쉬워 어 뭐 어려운 게 아니네 근데 우리가 많이 틀려갖고 잘 모르겠어 아 두 번밖에 안 틀렸어 그래? 베이컨 베이컨 냠냠냠 냠냠냠 어? 아 얘 아니 아니 얘한테 먹이를 주려면은 응 입이 아니라 눈에다 갖다 대면 돼 아 눈이 입인가 봐 아니 나 얘 계속 입에다 갖다 주거든 아니 입이 안 열리는 거 아니야? 뭐 달라 했지? 토마토가? 아 진짜 홍보야 게임 좀 하자 아니 영어로 말해서 뭐 기억을 못해 아까 스파게티 했어 스파게티 눈에다 주는데 먹어 I want some sauce I want some sauce 아 이거지 소스 소스 I want a cucumber I want a cucumber I want a cucumber I want a cucumber 뭐야? 오이냐? 큐드 커버 이따 먹어 썩거대 오이랑 오이 넣고 오이 큐드 커버 포테이토 큐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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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what you have done Now I have nothing to eat I want some carrot soup 먹을 게 사라졌대 아 아 I want carrot soup 좀 기분 나쁜 게임인데? I want to eat some salad I want salad I want salad salad 정확하게 발음하세요 salad 정확하게 sa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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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얘 안 먹어 I want a glass of milk I want glass of milk I want glass of milk I want glass of milk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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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some ketchup 뭐라는 거야 I want some ketchup 케첩 케첩 I want chicken I want some chicken I want some chicken 자, chicken 먹어주세요 내가 치킨이 안 먹고 싶어 뭐라는 거야 토마토가 지금 토마토가 먹고 싶어 뭐라는 거야 오케이 I am full for now visit me when I will be hungry again See you later Welcome to my game What? Welcome back I'm very hungry I want chicken Welcome back Welcome back 어서와 I want chicken 치킨 먹어라 한번 주는데로 한번 한번 포테이토 포테이토 어? 어? I did not ask for this I want an ice cream I want an ice cream I want an ice cream I want some tomato soup I want tomato soup I want tomato soup kind of 들어가? 아, 아니야. 스파게티랑 미트랑 차이가 너무 많아. 아니, 미트볼... 봐봐. 아니, 틀렸잖아! 누가 봐도 지금 그냥 고기만 먹으면 아쉬웠어. 스파게티와 고기와 한 그 어우러진 미트볼 스파게티를 먹여서 해야지. 뭐였지? 아니, 얘 말하는 걸 집중을 해야지. 아니, 자기가 말 걸어놓고... 자, 다음에는... 피쉬! 피쉬 맞아? 아니었네? I did not ask for this. I want to eat some chocolate. 야, 그냥 일단 더 화나게 만들어 봐. 일단 틀렸으니까 화나게 만들어 봐. 화나게? 야, 고추 먹어봐. 애플! 애플 주지마! 주지마? 그러면 감자튀김 줘버려. I did not ask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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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 I did not ask for this. 또 막 악마가 됐어. 또 막 악마가 됐어. 또 막 악마가 됐어. 뇌랑... 손이랑 누나... I did not ask for this. 갑자기 악마가 됐어! 아, 일단 줘보자. 이거 누가 봐도 교환이 돼지? 이거 누가 봐도 교환이 돼지? 교환이 돼지 내가 그냥? 어, 멍청해가지고. 아니... 우리 보통 뇌는 약간 빨간색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래, 난 생각보다... 일단은 교환이 돼. 교환이 돼, 먹어. 어? 맛있어, 아닌데? 맛있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봐도 홍시손이지? 크크크크 크잖아. 너무 신기없고, 어. 홍시손! 아니 못생긴 건 우리고 잘생긴 건 너냐?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홍시손! 먹어! 응. 어? 어? 맞아? 아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뭐 뭐 아무튼 먹잖아 맛있게. 그 다음에는 바르다길 선생님 눈알. 야, 생각보다 잔인하잖아. 선생님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셔야죠. 선생님 눈알! 아, 안 돼! 어? 뭐야? 어? 그냥 다시 좋아하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포인트도 안 오르고 그냥 하는 것도 안 올라. 어? 그러면은 눈알부터 줘보자. 어, 눈알부터 줘봐. 눈알. 어? 잠깐만 뭐야? 헉! 아, 여섯 번이나... 여섯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손부터 줘보자. 어? 어, 아무것도 안 올라. 뭐가 먼저야? 아, 몰라 그냥 줘 버려.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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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냥 얘는 지금 그냥... 그냥 손이랑 눈, 눈알 그냥 다 먹고 싶은 거야. 못된 녀석. 욕이 같은 녀석! 에이! 되나? 다 먹었어. 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악! 허억! 뭐야, 이거! 토마토! 야, 이거 뭐야? 악마 토마토가 우리... 깜짝 놀래, 그거 갔어.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게임을 왜 꺼져? 어? 뭐야? 아 진짜.. 어떡해! 아 잠깐만! 우리 컴퓨터 감염됐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뭔 게임이 이래? 아 그냥 먹여주고 했더니 먹히고 괴상한 게임이네? 아 솔직해! 아니 너가 먼저 이거 하자고 했잖아! 아니 나 이런 게임인 줄 몰랐어! 아니 웃긴 게임이잖아 누가 봐도 근데 갑자기 괴물로 변했는데 날 잡아먹어!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을 한번 돌아보자고 자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해보자! 가자! 가자구!